대전 전통시장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3년 전 청년들은 창업의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어려운 경제난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개장한 유천시장 청춘삼거리. 대전시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춘삼거리에 10개의 청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점포가 들어서며 인적이 드문 전통시장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시장거리에는 여전히 싸늘한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도된 청년몰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는 횡안 거리에 점포들은 문을 닫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 안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고 손님들이 앉아 활기를 띄워야 할 테이블에는 먼지만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가게들이 그대로 거리에 방치돼 있다 보니 상권이 더욱 침체돼 보여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은 더더욱 없어지고 우리 있는 상인들 몇 사람 가지고 그 손님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너무 문 닫은 집이 많고 그래서 동네 골목 같아서 동네 수프만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 가게도 많고 저희가 여기 안 살면 그냥 일부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살으니까 가게도 나와서 이렇게 채소도 사고 하는데 밤에는 너무 무서워요. 빈 가게가 많아서 컴컴하고. 청춘삼거리에 처음 개업했던 10개 점포 중 남은 점포는 단 3개. 하지만 남은 가게들도 경기 침체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입지 조건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부분 배달 업종으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남은 점포지도 다 배달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 것도 배달로 많이 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저희가 서비스죠. 청년의 안정된 창업을 지원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년몰 사업.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전국 274개의 청년몰 점포가 조성됐지만 이 중 72곳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상황입니다. 대전 지역은 유천시장 외에도 태평시장과 중앙시장에 청년몰이 조성됐으나 중앙시장을 제외하고는 70%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몰이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창업을 장려하는 데 급급해 사후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도 보이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입지 조건에서 청년 점포의 메뉴 선정 또한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순들하고 같이 자가용으로 한 번씩 가서 입맛에 맞는 것을 잡수해야 되는데 여기는 메뉴가 이렇게 노인네들 잡수실 게 없어서 여기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 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소수 점포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창업 지원금도 많이 주시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커 나가는 잘되는데 투자를 하셔야지 더 크지 안 되는 데다 계속 돈을 줘봤다 계속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도 인테리어 돈만 받고 나간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영업 한 3개월 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하시는 것을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준다면 시너지 효과가 저는 날 것 같거든요 청년 창업 지원금 10명한테 주면 10명이 창업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나머지 성장을 본다면 조금 확실한 곳에다 투자라기보다는 지원을 해주시는 게 저는 청년들이 사라진 청년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의 안정된 점포 운영을 위한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 강연